지난 시간에 소개한 스모킹 기법을 활용하여 스모킹 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스모킹 제공된 2장의 원단을 준비해주세요. 위쪽과 아래쪽을 모두 인터록 제공해줍니다. 양옆쪽은 오보로크 제공해줍니다. 겉끼리 맞닿게 놓고 양옆을 시접 1cm 제공해주세요. 스모킹 기법을 활용한 스모킹 탑 완성입니다. 스모킹 기법은 스모킹 탑 외에도 사이즈가 넉넉한 블라우스나 소맷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기법이니 여러모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